안녕 전남과 관계야 오늘만한 부분은 바로 또봇보이 신제품 팡팡 많이 파는 곳이야 또봇보이 신제품도 엄청 많이 팔고 있는데 스피드, 스피드와일, 스프레로, 레스큐, R, 로켓, 그랜드 챔피언 타이탄 세이버도 엄청 많고 트롤 이건 다 본건가? 또 있나 보자 여기 있어 소윈스테이스의 미니 빅트롤 소윈스테이스, 파워트레인, 히퍼드릴러, 트롤 캡틴폴리스, 탱크가이, 레스큐재로, 몬스터, 로켓 그랜드 챔피언, 스턴저 마스터 보기도 있어 빅트레인, 트라이 대장구까지 엄청 많다 여긴 도대체 어디일까? 바로 바로 롯데노트, 소위박스, 싱가점이야 필요한 사람 이거 사서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파이소콘 마오 다음에 또 만나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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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이